안녕하세요. AB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홍성호입니다. 여러분 혹시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읽어보시나요? 버스톤은 설명서를 따라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마술입니다.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. 바로 보시죠. 혹시 뭐 제품 하나 하시거나 새로운 거 돈을 사면 설명서를 읽어보시나요? 저도 안 읽거든요. 그냥 파단에 막히면 읽고 하산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설명서를 하잖아요?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. 진짜? 그냥 그전에 이거 들을 거거든요. 형이 보지 말고 잘 주워주세요. 1번. 주머니에서 3개의 돌을 꺼내라고 합니다. 꺼낼 돌 중 한 번 해볼게요. 나머지 좀든 주머니에 넣어주세요. 3번. 선택하신 물을 혼선처럼 붙여주세요. 이제 관객에게 돌멩 하나를 잘 지어준 후에 나머지 모든 독가 파우치를 관객이 직접 확인하고 파우치에 넣고 자세히 주의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설명서를 따라 하는 거죠. 도대체 돌멩이에요. 왜 설명서가 필요한 걸까요? 관객들은 설명서에 따라 자유롭게 돌을 선택하고 마지막에는 손에 돌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. 여러분 기억나시나요? 저희가 처음에 관객의 돌 하나를 쥐어졌습니다. 확인해 보시죠. 이거랑 이거랑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왜? 맞다. 그것도 됐나? 뭔데요? 사노스 소리 안돼! 하하하하